안녕하세요. 우리들의 옛것을 알아보는 천국의 니캉네캉입니다. 우리가 오늘은 일련의 조상을 기르기 위해 지내는 제사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직까지 제2채널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지금 바로 구독버튼을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제사의 종류는 기제사, 차례, 묘제, 사시제 이런 것들 있죠. 한가지씩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기제인데요. 기제는 다 아시죠? 기일제사를 약칭하여 기제사 또는 기제라고 하는데요. 기제사는 고인이 돌아가신 날에 해마다 한 번씩 지내는 제사고요. 오늘날 제사라 하면 통상 기제사를 의미한답니다. 기제의 봉사 대상은 과거에는 주자 가례에 따라 4대조까지 했으나 요즘은 가정의례 준칙에 익어 2대조까지와 후손이 없는 삼촌 이내의 좀비 속에 하나여 지내기도 한다네요. 제사 시간은 고인이 돌아가신 날이 시작되는 자정부터 아니면 자시부터 새벽 1시까지 사이에 모두 잠든 조용한 시간에 지내죠. 그러나 요즘은 시간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돌아가신 날 해가 진 뒤에 어두워지는 적당한 시간에 지내기도 한답니다. 제사는 제주의 집에서 지내는데 고인의 장자나 장손이 제주로서 제사를 주재하고요. 장자나 장손이 없을 때는 차자나 차손이 주관하게 된답니다. 초저녁에 지내더라도 날짜는 맞춰서 지내야겠죠. 이 채널에서 지난번에 한 번 제사를 지내는 시간과 날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걸 보시려면 지금 우측 상단에 보이는 자막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차례입니다. 차례는 음력으로 매월 초하룻날과 보름날 그리고 명절이나 조상의 생신날에 간단하게 지내는 제사인데요. 요즘에는 정월 초하루의 연시제와 추석절의 절사, 한식이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한 가지씩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연시제인데요. 연시제는 해년자, 처음시자를 쓰죠. 정월 초하룻날 아침에 드리는 제사로서 봉사대상은 원래 4대조까지였으나 요즘은 2대조까지만 하기도 하죠. 차례를 드리는 방법은 봉사대상이 되는 여러분을 함께 모시는데요. 지방은 합사하는 경우 한 종이에 나란히 쓰고요. 매는 떡국으로 대신한답니다. 다음으로 추석절 제사 차례죠. 음력 8월 보릅에 지내는 제사로 차례를 지내는 봉사대상은 모든 직계조상으로 하고요. 제수는 새로 익은 핵곡식과 핵과일로 하게 된답니다. 다음 한식 성묘 다 아시죠? 한식은 청명 다음 날로 동진날로부터 계산해서 105일째 되는 날인데요. 이 날은 예로부터 조상께 제사를 지내고 성묘를 가는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요즘 성묘는 조상의 산소가 손상된 것을 보살피고 산소나 주변을 벌초하고 손질한답니다. 그리고 제수는 상석에 차리고요. 상석이 없는 경우에는 흰 종이를 깔고 간단히 준비한 제수를 차리고 제수가 분양하고 잔을 올리면 참석자 모두 재배하고 마치게 된답니다. 이때 잔은 통상 한 번만 올리게 되죠. 한식에 대해서 자세히 보시려면 우측 상단 자막을 클릭하시면 보실 수가 있답니다. 다음 세번째 묘제인데요. 고래에 의하면 제주를 비롯한 모든 참사자들이 검은 갓과 흰옷을 갖추고 일찍 산소에 찾아가 재배하고 산소를 둘러보면서 세번 이상 잘 살피며 풀이 있으면 벌초하고 산소 앞을 깨끗이 서는데요. 산소의 왼쪽에 자리를 마련하고 토지신에게 먼저 제사를 지낸 뒤에 산소 앞에 정한 자리를 깔고 제찬을 진설한답니다. 그리고 참신, 강신, 초원, 아흔, 종원, 사신순으로 제사를 지내고 상을 물리게 되죠. 다음 네번째로 사시제, 넉사자, 대시자 그러니까 철을 따라 1년에 네번 드리는 제사로서 매달 중월 그러니까 2월, 5월, 8월, 11월 상순의 정일이나 해일을 가리어 지내는데요. 보통 날짜는 전달 하순에 정하게 된답니다. 제사 전 3일 동안 재개를 하게 되죠. 제사 하루 전날에는 정침을 깨끗이 청소하고 신주 모실 자리를 마련하는데요. 방 한가운데 향탁을 놓고 그 위에 향로 향합 촛대를 놓고요. 주부는 제기를 갖추어 손질하고 제찬을 정결하게 마련한답니다. 밤새도록 촛불을 밝혀두고 다음날 제삿날 날이 밝으면 아침 일찍 일어나 제주의와 모든 참사자는 제복을 입고 사당으로 나아가 분양한 뒤에 신주를 정침으로 내모신답니다. 제사를 지내는 순서는 참신, 강신이 끝나면 초원, 아흔, 종원에 이어 유식, 한문, 계문을 한 뒤 수주를 하게 된답니다. 사신하고 나서 납주하면 상을 물리고 음식을 나누어 먹는데요. 사할의 편라멘은 시제야말로 제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 되어 있지만 요즘에는 시제를 거의 지내지 않아 전통이 사라지는 게 좀 안타깝기도 하죠. 또 다른 관점에서의 제사로 종류로는 시조제, 선조제, 기제, 이제, 차례, 세일사, 산신제 등으로 나누는데요. 이것도 한 번씩 알아볼까요? 먼저 시조제입니다. 처음 시 조상조자지요. 자기성씨의 기일세인 시조에게 지내는 제사인데요. 시조제는 매년 동지의 사당에서 지내는데 동지는 양이 일어난 날이기 때문이고요. 다음 선조제입니다. 자기의 오대조 이상 시조 이하의 모든 조상에게 지내는 제사인데요. 선조제는 매년 입춘에 지낸답니다. 입춘은 마음물이 소생하기 시작하는 날이기 때문이죠. 선조제는 시조제처럼 선조의 사당에서나 묘에서 지낸다고 합니다. 다음 기제, 기제는 아까 설명을 잠깐 드렸죠. 고조까지의 조상에 대해 돌아가신 날에 지내는 제사로서 그날 돌아가신 조상과 그 배우자를 함께 지낸답니다. 가묘에서 위패를 정청, 그러니까 큰 방으로 모시다가 지내게 되죠. 장자손이 주인이 되고 그 아내가 주부가 되어 지낸다고 합니다. 다음 네 번째로 이재입니다. 이재할 때 입자는 하문이 좀 어렵죠. 아비사당 할 때 입자입니다. 이건 부모의 생신에 지내는 제사이고요. 고래에는 음력 9월 15일에 지낸답니다. 지내는 장손은 큰아들의 집에서 위패를 정청에 모시고 지내고요. 지내는 절차와 상차림은 기일제와 같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차례인데요. 차례는 앞에서 말한 대로 명절에 지내는데요. 요사이는 대부분 설날, 한식, 한가위에 지내게 되죠. 자기 집에서 기일제를 받드는 모든 조상께 지낸답니다. 지내는 장손은 설날과 한가위는 가묘에서 지내고, 가묘가 없는 경우에는 대청이나 안방에서 지내고 성묘를 한답니다. 다음 세일사. 이건 잘 못 들어보셨죠. 해세자 하나일. 그러니까 기일제를 지내지 않는 5대조 이상의 직계조상에 대해 1년에 한 번만 지내는 제사인데요. 세일사를 지내는 날은 음력 10월이나 봄철에 날을 골라서 지내게 된답니다. 세일사는 그 조상의 묘지에서 지내는 것이 원칙이고, 묘지가 없을 때는 재단을 모으고 지낸다고 하죠. 다음 일곱 번째로 산신제입니다. 매산자, 귀신신자. 이건 조상의 묘를 모신 산의 신에게 지내는 제사로서, 산신제를 지내는 날은 1년에 한 번 조상의 묘지에 제사를 지낼 때 지내고요. 산신제를 지내는 장소는 조상 묘지의 동북 쪽에 재단을 모으고 지낸다고 합니다. 같은 장소에 여러분 조상의 묘지가 있더라도 산신제는 한 곳에서 한 번만 지내게 되죠. 오늘은 우리가 조상께 지내는 제사의 개념과 종류를 알아보았는데요. 조상을 모시는 데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죠. 정성껏 조상을 모시고요. 지금은 많이 사라져가는 제사라고 하지만, 우리의 전통을 알아보는 데는 조금 도움이 되셨겠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